미디어사역은 무엇일까? 미디어사역은 미디어 미니스트리라는 합성어로 풀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조금 사역이라는 미니스트리라는 것이 목사들의 특별한 직무처럼 해석되는 게 있어서 좀 다르게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미션으로 미디어는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션은 임무사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미디어는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로서 재생할 의미하고요. 사역은 보금적 사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금을 전하는 것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재생하라 메시지들이라는 강한 명령어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메시지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글과 음성과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글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스페이퍼 아니면은 책 아니면은 그냥 일반 편지 같은 것들도 모두 미디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은 어떨까요? 오디오, 이렇게 죽음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음성이 전달됐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진입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그림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영상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컨텐츠, 하나의 모습을 이루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 세대의, 현 시대의 환경은 어떤가를 우리가 알고 그 미디어나 컨텐츠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음... 성경으로 조금 볼까 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에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는데 음... 과연 하나님께서 가만히 일하지 않고 있으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음... 기원전의 500년경의 왕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기원전 272년경 로마공화정이 이제 섰고 음... 거대한 동맹체제를 이끌었다. 기원전 1세기 말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제정시대를 열었고 트라이아뉴스 황제시대에는 용토 확장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5세기경에는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게르만족의 여러 독립국가가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타난 것이 로마의 평정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죠. 거기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길이 대로가 유럽에 있는 모든 대로가 로마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음... 우리가 볼 때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간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넌크리스찬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닦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길 위로 뿌려졌던 것이죠. 길 위로. 뭔가 이게 이 길을 보니까 적색 길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뭔가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길을 통해서 굿뉴스가 복음이 흘러갔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복잡하게 길이 나아있습니다. 이 길은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림은 페이스북이 통신되는, 네트워크되는 것을 선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밝은 곳이 많은 트래픽이 있는 곳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길을 위해서 길을 위로 걸어가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가상의 길이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의 바다는 모티브를 잡고 인터넷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봤던 복잡다단한 네트워크 환경을 정보의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정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정보의 바다 바다 바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반사는 이렇게 냇물로 시작해서 강이 만나고 강이 이렇게 바다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로 물이 컨텐츠라고 가정할 뒤에 가정할 뒤에 냇물이 샘솟음에 오른 깨끗한 물일 것이고 그 외에 공장 오수, 폐수 이런 것들이 바다로 같이 들어가고 흘러가고 그것들이 섞여서 자정되고 3%의 소금이 그것들을 섞지 않게 지켜주기도 하고 그걸로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시죠. 그래서 쓰레기를 밖으로 보내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요. 제가 집중하는 것은 이겁니다. 물이 있는데 컨텐츠가 고여서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 것들이죠. 물론 그 컨텐츠는 그 물은 그 곳에서 역할이 있긴 할 겁니다. 저수지가 그 역할을 하시나요. 하지만 정보의 바다에서는 더 이상 그 곳에만 묶어놓을 필요 없고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한 방울 잉크가 떨어졌을 때 확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와 복음은 이와 같이 영향력을 널리 끼쳐야 될 수 끼쳐야 되는 것이 끼쳐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디어를 얼마나 알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디어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화기, 카메라, TV, 이메일, 아니면 편지, 편지 아니면 이렇게 영상 장비를 통해서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고 대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2009년 국내의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세히 보면 스마트폰 안에서 메모를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도 있으며 주소록도 관리하고 지도도 사용할 수 있고 구입하고 결제도 하고 영상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고 볼 수 있고 구글을 통해서 검색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과 스카이패와 RSS 등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하나의 단말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럴라임이 바뀐 거죠. 하드웨어적인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고 이젠 더 이상 뉴미디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언제 다시 이걸 말할 수 있을지 고민될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또 확산하고 있습니까? 정보의 바다에 우리가 교회에서 생산하는 그리고 기관에서 생산하는 컨텐츠를 얼마만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이상적인 미디어 사역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 중추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2000년도 초반 웹 2.0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는 컨텐츠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정리를 했는데 그때 나온 것이 E-RSS 라는 겁니다. 이것은 규약으로서 우리가 정의한 공유하기 좋은 틀을 마련하고 그것을 마련했다는 증거로서 이러한 배지를 붙이자 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도 동일하게 뿌려질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뭔가와 연결되어서 생각지 않은 기대치 않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차 그것들은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미디어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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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